Q.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다같이 인사를 드릴 건데 오늘 셋 다 하나는 모션으로 응사를 해보겠습니다. 1, 2, 3 반갑습니다! 멤버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는 상현이가 떠올라요. 저는 상현이 형이 제 마음속에 화낫으니 저는 쪼 친구가 떠올래요. 쪼 친구가 떠올래요. 케빈! 케빈 없이 크리스마스 보낼 수는 없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36.5%가 떠올래요. 한 소절에 떠올래요. 저는 선물이 떠올래요. 저는 저희가 입고 있는 옷처럼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더비가 떠올래요. 저는 매수나 더비를 생각하고요. 우리는 항상 떠올래요. 저희 작년에 더비들이랑 뭐 했죠? 산타 할아버지. 벌써 1년이 흘렀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타로 변신했잖아요. 우리 멤버들 각자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이야기 한 번 해볼까요? 제 얼굴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애교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선물들이 이렇게 풍성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실제까지도 재밌게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스!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에 팀워크 자랑할 팀을 먼저 정해볼까요? 네! 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을 보시면 이럴 수 있습니다. 유씨. 흑은 화이 한 팀이고요. 상현, 선우, 여군, 현재를 한 팀이고요. Q, 에릭, 주현, 제이콥이 한 팀이고요. Q, 에릭, 주현, 제이콥이 한 팀이고요. 저렇게 자리를 한 번 바꿔볼까요? 네! 팀이 정해졌는데요. 네! 이 게임에는 실로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정말 놀랄 거예요. 제가 일단 살짝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흠만 무시합니다. 진짜. 근데 오늘 진짜 정말로 진짜 정말로 굉장한 진짜 굉장한 이거는 기대가 안 되지. 엄청나요. 진짜 엄청나요. 엄청나요. 엄청나게 없어. 야. 그 이상해.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에 맞게 완전 풍성한 선물이 준비되어. 다시 들어와서. 궁금해. 진짜 엄청나요. 엄청나게. 우리 형 아이스하게 먼저 해줄 거예요. 진짜. 30초 뒤에 보기야. 바로바로 바로바로 여행 상품권이 제가 상품권은 상품권은 오키나와 왜? 진짜? 홍콩 하와이 하와이 호주 준비해서 호주 준비해. 호주 준비해. 호주 준비해. 그럼 비행기 뿐에 주는 거예요? 줍니다. 그것까지 몰라요. 대신 대신 비행기 나에게 한 번 걱정할 수 있어. 우와. 와. 세다. 열띤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무슨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번 게임은 사실 저를 위한 게임이어서 동시에 저희 멤버들 중에 가장 유력한 우승을 보겠습니다. 오. 오. 네. 저는 이 게임 이름을 눈이 숨이 맘이 게임이라고 치렀는데요. 오. 네 맞습니다. 눈으로 한 번 향으로 한 번 또 마음으로 한 번 기억하고 떠올려야만 브랜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뭐야. 엄청 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음식을 먹고 브랜드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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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고 있죠? 아 진짜 근데 이제 어? 아아 마 소울을 담아서 아 이건 몇 년 전에 어디서 먹었던 그 치킨이구나 하고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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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다. 이건 어디 치킨이다. 이렇게 나열을 하면 됩니다. 오우 오우 너무 맛있게 했는데 빨리 자 근데 이거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흰을 자주 먹는 사람이 정말 잘 수 있어. 두 번째 팀 손 들으세요. 누가 나갈 건지 제가 나갈 건데 오 큐 그 통신에 떡볶이 맛있나? 떡볶이 맛있나? 떡볶이 맛있나? 나를 많이 먹고 시현이는 뭐 뭐 뭐 자식이에요. 우리 팀이죠. 우리 팀에는 이 분은 치킨을 매일같이 먹었던 분 네네 바로 현재 볼 것도 없었어요. 지금 딱 보면 견적이 나오지 않나요? 아니 저는 닭다리 형태만 보고 견적이 나오지 않나요? 아 아 열려 요즘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면 저희는 처음부터 진지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닭다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단 한입 먹어봐요. 아 먹어봐. 일단 한입 먹어봐요. 이 상태를 마저 노란 통닭 아니에요. 딱 봐도 BHC야. 이런 것들은 두컨대 소금치 소금치 근데 짝진만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치킨집이 어? 좀 매워. 아 그래요? 어 왜? 아 그러면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내가 봤을 때 원래 손톱이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원래 작은 코치가 몇다고 아하하하 경토같이 작은 코치가 몇다고 몰라요. 디테일을 가야겠다. 이렇게 깨깨깨깨 깨깨깨 깨가 없잖아. 이게 BHC라고 아닙니다. BHC는 이렇게 살짝 굵어 맞아 맞아. 그래. 전적으로 Q형이 인연을 따라야 돼. 그래. 난 진짜 정해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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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많이 담아요. 다 됐냐? 나이스! 이거 봐. 아! 아! 일단. 우리 팀의 현재가 딱. 그러면 나오죠? 이즈 아니 비위크, 차사진, 비츠. 이거 맞추고 진짜 해봐. 이거. 마요? 치킨을 하루 종일 먹고 하는지 이렇게 했는데 뭔가 맞을 것 같긴 해. 지금 냄새가 빠져도 알 수 있다가 그런 느낌이냐 지금? 와 너희가 말하는 거 다 맞아 진짜 나 죽이 보인 거 같아 오 박인살살 칠를리에 보라니까 박인살살하고 있구나 칠를리에 오 뭔가 멋있어 뭔가 좀 있어 보여 지금 약간 진짜 멋있어 평론가 같아 치킨 광고주 여러분들 주목해주세요 네 지금 이런 무기가 있는데 더 보이지 아니 이외에도 많이 쓰는데 알고 쓰는데 고기 어쩔 수 없이 먹는다 맞다 맛있어 갑자기 이게 제일 맛있고 이건 더 맛있고 이런 거 한 번은 선택하면 이제 못 봤고요 오 오 아 분명 한편이라도 다 같이 할 것 같은데? 아 내가 원래 보통 BHC였나 봐 맞았어 오케이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오 자 됐어요 됐어요 일단 갔어요 오 오 이거 틀렸네요 응 틀렸죠 네네 거든요 아 네네 아 네네 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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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힘으로 하시면 나 하시면 큐 큐 큐 오 와 야 야 멋지도 않고 이회는 뭐였어? 첫 번째 첫 번째 C 와 아 네네 너무 맞다 형 형 너무 멋있어 나 진짜 난 또 다 맞은 거 같아 나 데뷔하고 나서 이지현 제일 멋있어 너무 맞았어 아 맞았어 C 아 틀렸어 아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아 아 네네 아 네네 아 그러면은 브랜드 맞추기인데요 1팀 부터 1팀 부터 1팀 부터 1팀 자 갑니다 자 저 저 초등학생 때 최애가 무파 맞고 우선 들면 2팀 부터 2팀 부터 2팀 부터 2팀 부터 3팀 부터 3팀 부터 여기 에릭이 모르고 위가 알 것 같아 위에서 봤어 위 위 위 위 3팀 부터 3팀 부터 어 라면이 못 보셔죠 라면이 못 보셔죠 라면이 그대로 들어간 와 소리 후루룩하면 쩝쩝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 쩝쩝 단계가 없고 그냥 바로 꿀꺽 후루룩 쩝쩝 후루룩 쩝쩝 후루룩 쩝이 더 신기해요 안전주 뭔지 아세요? 저러다 기치원 형 코에서 나왔는데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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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면 열라면 여기서 다 가져가자 열라면이 가장 열 라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신라면 진 진 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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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맞았어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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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맞았어요! 아! 징 징 너무 맞았어! 3개! 많이 맞았어요! 하고 싶어! 이거 다 맞추는데? 다 맞춰요? 다 맞춰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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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나 건더기로 잘 맞았다! 맛있어요? 멋있는데? 면발을 두 개를 애를 놓친 거예요? 우리 이거 다 맞춘 거예요? 다 맞춘 거예요? 지금이 뭐야 돼요? 지금 이미 면발이 다 쏙쎄요? 이게.. 노을이 아니에요! 딱 이 정도 풀고 있어요! 똑같이 생기고 있어요! 성공 잘했다! 나 지금 어느 브랜드인지 다 기억하고 있죠? 롤라메! 한 번도 안 해도 안 돼요? 롤라메 쉽지 않은데요? 매운 게 열려야죠? 싫어요! 제일 매운 게 열려야죠? 알겠습니다! 이 맛을 이제 이 국물 맛이 나지? 죄송해요! 이게 지금 먹으라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국물을 마시봐, 국물을! 다 똑같은 맛이야! 진짜 다 똑같은 맛이야! 나랑 많이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미리 오케이, 바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요! 어! 일단 하네요! 짐!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나이들! 한 번만 맞아라! 한 번만 맞아라! 한 번만 맞아라! 진! 진 맞아라! 이제 그 다음 팀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혜진아 믿는다! 와 처음부터 물었잖아. 몰랐네. 진! 특유의 맛이 특유의 맛이 특유의 너무 강해서 어려워. 진짜로. 공연이 안 되는 것 같아. 깨기긴 한데... 깨기긴 한데... 깨기긴 한데... 제가 보기엔... 모르고... 아니, 모르고... 아니, 아니, 아니.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진! 어, 감이 왔어요, 감이 왔어요. 이거랑 하나는 알겠지? 육개장에 찔리는 사람 없으세요, 형? 육개장에 진짜... 국민남이네. 그 약간... 굿바이트 같은... 미래! 프린달! 우리들 믿어, 우리들 믿어. 진짜. 오! 전 혼란이 왔어요. 아, 혼란이 왔어요. 아, 혼란이 왔어요. 아, 혼란이 왔어요. 한 번쯤 와. 어제맨 줄게. 한 번쯤 와. 아니요. 무! 10! 10! 10! 10! 육개장도 맞을 거고. 육! 야, 조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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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이 7점이고요. 중간팀 7점. 그리고 마지막 팀 5점이고요. 오케이. 제가 존경하는 두 선배님들의 캐미를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게임인데요. 바로 부여 속의 외침입니다. 네, 어. 간단히 게임 설명하시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음악 소리가 나는 헤드셋을 차고 서로가 말하는 문장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팀에서 두 명씩 나와서 한 사람은 문제를 대고 다른 사람은 문제의 답안을 드립니다. 제한 시간은 3분이고 한 문제당 2점의 묶임 네 맞습니다 2분째는 손이나 발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말로만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니까요 이 점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첫 팀부터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팀 2명! 다음은 Let's get it get it! 시작! 마 피 아 깨 인 마 피 아 깨 인 바디야 깨 인 깨 인 깨 인 깨 인 세 인 이어져 이어져 바디야 세 인 이게 뭐야 추워졌다 추워졌다 아냐? 아냐? 아냐 마 피 아 아 마 마 피 아 랩? 라비야 아 아 피 아 바비야 오 게임 마 피 아 게임 아 임 패스 패스 아 오 펠 에 어 오 펠 에 어 오비에요? 오 오 펠 에 어 오 펠 에 어 천천히 천천히 펠 펫 폠 펫 에 빔 힐 피 둘이 있는데 조로 문제를 하고 있어 앞에 은 탈 스포 10분 남았어 아この 템 폐피 진짜 다가가다 이거 뭐야 오픈 오픈 더비 더비 신인상 쌤 노래에 진행 신상 신상 신인상 튼튼함? 튼튼함? 신인상 신인상 굿~~ 신나다! 천천히, 우와! 천천히 롯데워이다! 롯데워이지?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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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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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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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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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nung! 길이 길이 요! 길이 길이요! 패스! 룰드해 보! 룰ética!!! 룰과의 Rusia!!! 룰 фотографорд! 룰타임! 룰ią future! 보고했어. 룰 x 4! 아니 아니. 빨래자 accommodation! 킹빈! ㅋㅋ 나 홀로 지배 스리사 스키다! 스키다! 신이상 스키다! 실리사 스키다! 일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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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바야바 스키다! 보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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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 쓰리 차 오 쓰리살 스리살 붙으면 야 더 잘했어 오 스 스 스 마이콜스 크리스마스! 땡!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근데 입술을 읽는 거한테 소리치는 필요가 있는 프리덤. 근데 그게 모션이야. 음근 진짜 이런 게 들려요. 준비! 시작! 배꼽! 배꼽! 꼬마 돌! 꼬마 돌! 꼬마 돌! 꼬마 돌! 꼬마 돌! 꼬마 돌! 오바돌! 롱마돌! 꼬마 돌! 자, 둘과 몇 번째 자기가 큰 소리를 낼 필요 없다는 거야. 마 돌! 패스! 반! 장! 학년! 아저씨!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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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이네 돼지 농장! 학년이네! 학년이네. 아저씨네! 학년! 아저씨네. 학년이야! 할 수 있어! 학년이네! 학년! 이! 네! 뭐야! 돼지농장이 알아ggi어 Revelation 돼지농장 돼지 농장 개공자 개공자 하나님의 пре지농장 지킬게.. 뭐?? 용 community 지킬게 하나 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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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버 네 저희 팀이 지금 꼴등이에요 된장에게 깡 Luk Ng 바이바바아 와 나의 능력을 안 쏘지나? 형! 피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 진짜 떨려? 세 방을 이기고 맞추면 이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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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형 왜 왔어요? 하와이. 하와이. 이기는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하와이. 잠깐만요. 저한테 그랬어요. 아 잠깐만요. 팀원이 가고 싶은데 가겠다 와. 하와이. 시작! 자! 자! 안 되는 친구 가위바위보! 자! 안 되는 친구 가위바위보! 안 되는 친구 가위바위보! 안 되는 친구 가위바위보! 저는 지금 제 시각에 돕고. 정해볼게. 정해볼게. 하와이. 우위를 시키는 기자가 작은 시각으로 선정된 그 부분.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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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야 진짜. 갑니다 갑니다. 참 참 참! 갑니다. 자 참 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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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참! 참 참 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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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얘기했잖아. 형이 그 말 끝! 언니하고 싶어! 연락해! 언니하고 싶어! 연락해! 와! 언니하고 싶어! 와!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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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활이 다 만족났어. 그러니까 활이 라면도 맛있어. 그래! 야 오늘 MVP 활이다! 우승자의 소감 한마디. 대표로 했어. 하와이에서 하와이랑 비자 높게. 이렇게 해서 모두가 가면 좋지만 이렇게 게임은 게임이니까 우선은 이렇게 팀 이름이 뭐죠? 저희 팀은 하와이. 아니 니가 가라 하와이 한번 해주세요. 니가 가라 하와이. 네 그렇게 해서 니가 가라 하와이 팀이 네! 우승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또 맞힐 시간인데 이때로 또 맞히면 아쉽지 않나요? 저 또 맞다지실 게임인가요? 아니요! 자 2018년도 한 해 우리 정말 열리겠지 않나요? 네 진짜. 더워 보일지 수고했다고 서로 한번 안아주고 오늘 준비해주는 시간을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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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전 했던 어워즈 이런 건가요? 아 그렇죠. 이번 코너는 덕주 수고했어 올해 올해도 덕주 수고했어 올해도 라는 어워즈입니다. 올해도 표창장 올해 퍼포먼스상 우리 멤버 2018년 창업특식 서당 보고서에서 보여준 상와댄스를 미우지 않고 예사롭지 않은 촘사이로 더빈들에게 강렬한 기억을 선사했으며 이 상을 수연 2018년 2018년 12월 80달부터 모으신 성공 찐 위험을 축하드립니다. 더블진 케미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워에 가서 진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와 아 아 애덤 스미스상 이라고 이 멤버는 평소 멤버들에게 정렬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해외 스케줄을 나갈 때는 멤버들이 필요할만한 물건들을 구신 챙기게든 보이지 않는 팀으로 이 상을 수연 2018년 지금 도보지류 이번에 도보지류 아 아 한참 마스크도 멤버들이 앞으로도 플레이닝 팝핑이 밤만에 챙겨주는 거 그냥 명분 좀 좀 명분 좀 계속 해보세요. 아 아 이거겠냐? 네. 위 멤버는 잔작으로서 별뜨병인 더블진 별말은 일로리스트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쭉 그래주길 바라는 과학에서 2018년 2018년 저희 모의투명이 베스트 드라이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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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팝업 24년입니다. 아 나이가? 위 멤버는 노래, 춤, 비주얼, 재치 등 더보이즈 멤버로서 가출하는 모든 병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줄게 이사를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더보이즈 제이콥! 공격 드라이브 아멘 드라이브 유리 우리 아빠 저 노래 이수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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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비산이 좀... 한 번 안 돼요? 비산이 안 돼요? 시작. 한 번 더 이래요. MVP입니다. 오! MVP! 우리 멤버는 M! 내일! V! 보고 싶은 O! P! 시작! 퍼포먼스로 더빛댄스를 즐겁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보이지 내 기관이 됐으므로 미산을 수요한 2021년 12월 24일 우리 송공쿠찌이 막추면 돼요. Q! 우리 Q! 이 모나들 시각 다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매주 찬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정 저는요. 라이징 스타러스. 라이징 스타러스. V 멤버는 빈다는 센스와 상품샷을 공략하는 노력으로 상현의 길을 잇는 아재리입니다. 라이징 스타러스 거울 납기의 비산을 수요합니다. 2018년 누구까요? 아니요. 아재리입니다. 지금 빨리 지금 빨리 지금 빨리 진짜 지금 빨리 진짜 정답! 와 와 정말 정말 아니 한 개껏 다 나가려고 했는데 그랬잖아? 지금 안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안 나가려고 했는데 네 이건 잘 지겠습니다. 빛나는 센스와 풍선을 공략하며 능력으로 상현이 형의 디디디를 아재기 디디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재기 디디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We are aiding stop! 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핫스타일 아이컨상. 하이아이 나오세요.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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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이거 한 번 바꿨어요. 우리 멤버는 법인의 살살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스타일들이 있는 멤버들과 다 우리들이 지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하하하 큰 충격! 충격입니다. 이 소소하지 않은 충격을 줬을 모르는데 저는 큰 충격을 받으세요. 하하하하 아 잘한다. 다시 한 번! 앞으로 더 핫한 스타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빨리요. 오! 노벨 문학상. 오오오오. 우리 멤버는 지난 1년 동안 From the Always의 후즈웨이 선의 하루를 작성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글로 수시보기 더비들의 마음을 불렀기 이전수에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심을 담아 덕분에 이렇게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공무산 특별 공무산 위 멤버는 넘치는 에너지입니다. 팀 분위기를 밝게 이 에너지에 공원함과 함께 최근 더보이즈의 팀워크를 현충 넘치는 하게 하는데요. 아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더보이즈. 아 근데 약간 비주얼 라이딩 스타상일 줄 알았는데 이것도 넣어줍니다. 비주얼. 베스트 힙합 마티스트상 오우 나나나나 자, 우리 멤버는 지난 1년간 꾸준히 랩을 사랑하는 마음을 수급적으로 드러낸 게 일단 일단 그래서 일단 이상일수련 로우주 김영우 랩을 한번 올랐어요 랩을 많이 해 올해의 보컬 퍼포먼스 상입니다 바로 우리 멤버는 호탄한 웃음소리와 최고 ¡DECIESBEL 잘하는 조ALK 4cm가 무디온로 꽉 치우는 리액션 소리를 들려주었으므로 이상한 시간입니다 한…? 동 gewoon 해주세요! 형님께서. 사실 성yerceandez функ소를 도utes olur 첫 번째 2,900, 100달 был lớn, its fellas, 올해의 발전. 2018년 12월 2018. The Bull's 3,000 첫 팀و'용 We 멤버는 데뷔 초 알 수 없는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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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정, 올해! 무궁한 셀카 규술의 발전으로 셀카 찜트로 거듭나게 돼 이상할 수요! The Bull's 3! 아,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발전했어요? 이제 그냥 기본은 카메라에서 앨범을 준비했어요. 저를 기상대로 쉴 수 있게. 근데 진짜 모든 카메라 아플들 만드시면 돼요. 연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영광스러운 3대를 받았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전에는 어떤 상을 받았는지 다 맞는 상들을 받았어요. 이번엔 좀 상. 예상은 다 기억이 나요. 예상. 왜 지난 추석에 하는 세트 상품을 받았다면 사실 우리 멤버들 하는 모든 시간조차 없이 정말 많은 시간 보내셨죠. 맞아요. 그래서 열두 멤버들에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기자도 선물했습니다. 기자? 기자? 네. 네네. 이거 열어볼까요? 뭐야 뭐야. 50만. 50만. 50만원 사는 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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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다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 3탄절 정말 지유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더보이즈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엄청 참... 번호가 없으세요. 어떡해... 나 머리야? 아이, 나 머리야... 미션 성공 Q.